사장님,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아저씨, 뭐하세요? 잠깐만요. 아, 나 지금 나가야 돼요. 아, 비켜요, 빨리. 아, 지금 성화해 주시네, 아저씨. 안 가자! 너 거기서 뭐 하냐? 사, 사장님! 너 설마 나 찾아온 거야? 저,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저, 그러니까... 저... 할 말 없으면 그냥 가고! 아니, 저기... 저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저...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. 작지만 제 성의를... 남정기, 넌 그게 문제야? 예? 늘 도망가. 적극적으로 지 의견 밀어붙이는 걸 한 번을 본 적이 없어. 네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잖아! 이렇게 소싱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마케팅 본부를 맡기했나, 어? 뭐 이번 계약 하나 어그러진 것 때문에 그런 거 같냐? 사업 책임질 그릇이 못 되는 사람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거야. 어? 마지막이라니까? 이건 맞지 뭐. 너 어딜 가서든 이 소심한 상품 못 고치면은 많이 힘들 거야?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이 소심한 상품 못 고치면은 많이 힘들 거야. 아멘